3개월 뒤에 죽는다. 그 정도로 생각하고 스케줄자는 되나요? 예? 화장하실 거 아니에요? 내 장례식 내가 증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? 양심 있으면 속도 좀 줄이죠 좀. 막 꾸준히 계시니 떼칼도 좋다던데. 나도 죽어요. 죽는 것도 그런데 난 떼칼까지 꾸준히 해야 돼요. 그럼 내가? 뗄래야. 뗄 수가 없는 그런 이연이구만. 자석! 나랑 같이 다녀줄 거지? 나랑이 끈 잡고 죽을 준비를 하자고. 어떻게 알았어? 어 깜짝이야. 어 어디 가! 밥이 맛있어야 되는데. 맛있어? 괜찮네. 황금으로 만든 수익을 입으시면 천상 하신다잖아. 어머니 들어가고 경고는 없어요? 그렇구나. 저기 뭐야. 이제 슬슬 가야 되지 않냐? 나 유니톤 가져간 건데. 내가 엔돌핀 나오게 해줄까? 아니 엔돌핀. 뭐 이거. 아우 야. 우린 남들이랑 다르지 않아. 심장이 뛰는 동안은 남들이랑 똑같이 사랑할 자기니까. 너 요즘 자주 웃는다? 아우! 아우! 엄마. 나만이 보고싶어 하는 건 아닌데. 나 얘랑 조금만 더 못하고. 허가게 해. 아우! 나만이 보고싶어 하는 건 아닐까? 당신과 또 다른 사연이 없을래. 시간이 지나면 돼. 더 좋아할 것 같아. 암태웅. 정여완. Never Ending Story